이 노래는 나의 톤을 봐야죠 정말 요즘 엄청 핫하고 오늘 정말 이 분들의 무대는 나의 톤을 봐야죠 제일 맛있단 말인데요 우선 팬분들을 위해서 카메라를 보시면서 포즈를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양래퍼플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서울장양대산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서울장양대산을 위해서 최양래퍼플릭분들이 정말 특별한 무대인으로 준비했던 것 같으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울장양대산을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고요 저희는 서울장양대산을 위해서